우와, 이 카드 다 너꺼야? 내가 동네 애들한테 다 뺏었어? 뺏었다고? 그냥 살라니까 주던데? 너 그렇게 뺏으면 안 돼? 너 그러다 진짜 감옥 가. 나를 감옥에? 데려갈 수 있다면 데려가 보시지? 나를 감히 어떻게 감옥에 보낸다고? 박쌩이 사라졌다. 진짜 감옥 간 거 아니야? 감옥에 진짜 왔잖아. 박쌩, 넌 감옥에 갇혔다. 내가 왜? 내가 왜? 친구들한테 포켓몬 카드 뺏었어. 그래서 너 감옥 들어온 거야. 걔네가 준 거라고? 왜 내 말을 안 믿어줘? 걔네가 쳤다니까 그냥. 여기서 너 6시간 동안 있어야 돼. 6시간이나? 그때까지 뭐 하라고 심심하게. 그건 내 알바 아니지. 정말 너무하잖아? 근데 여기서 빨리 나오는 방법 있어. 빨리 나오는 방법? 뭔데 뭔데? 나 알려줘. 그건 바로 화 안 내는 거야. 화를 어떻게 안 내? 맨날 맨날 화가 나는데? 화를 2시간 동안 안 내면 2시간 뒤에 나갈 수 있어. 2시간 동안 화를 내지 말라고? 난 5분마다 화를 내는데? 5분이 뭐야? 거의 5초에 한 번씩 화를 내는데? 5초에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하나. 이건 네 선택이니까 너 알아서 해. 그래 알겠어. 한 번 화를 내지 말아보지. 준비 시작. 시작한다. 2시간 이랬어? 시간 잘 새야 알겠지? 어? 지금 화낸 거야? 아니 화를 내다니. 그럴 리가 없어. 어? 와우, 좋은 카드랑 좋은 카드는 다 뺏었네? 와우, 좋은 거 많다. 리자몽도 있고. 와우, 반짝거리는 것도 있어. 너 정말 좋은 카드 다 뺏었다. 정말 나빠. 내가 좋은 거 다 뺏어놨는데 왜 스탈라가 갖고 놀아? 열 받아. 어? 지금 화낸 거야? 와우, 진짜 멋진 거 많아. 이렇게 멋진 포켓몬 칼드 레어템 나 진짜 처음 봐. 이 뒤에도 와우, 쿠키만 있어? 와우, 진짜 많다. 너무 다 좋은 거야. 야, 내가 뺏은 거 왜 너가 다 갖고 놀아? 지금 소리친 거야? 화낸 거야? 아니, 더워서 그런 건데? 아, 열 받아. 이 안이 좀 덥다. 에어컨 좀 틀어줄 수 있겠니? 오케이. 에어컨 틀어줄게. 어? 근데 왜 갑자기 여기 비가 내려? 어? 어우, 갑자기 비가 오네. 여기 감옥인데 왜 비가 오는 거야? 천적이 뚫렸나? 정말 어이없어? 어? 지금 화낸 거야? 어? 그런 거야? 화라니? 그럴 리가 없지. 지금 어금니 문 것 같은데? 아, 절대 안 나. 나 비 좋아해. 어, 비 그쳤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지금 화나? 아니, 나 배고프다 그랬어. 배고프다. 여긴 간식 안 주나? 간식 주지. 자, 여기 있어. 뭐야, 생라면? 이거만 먹으라고? 라면을 끓여줘야지. 여기서는 불 사용 금지. 라면 끓일 수 없다. 뭐라고? 그냥 생라면을 먹으라고? 지금 화내는 거야? 그, 그럴 리가? 나 생라면 좋아해. 얼마나 좋아하는데? 구셔먹는 거 좋아해. 습을 찍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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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키키키키 오비키. 안녕하세요. 여기 박세인 있나요? 오, 오비키. 박세인 면회 왔어? 어. 어, 박세인 여기 있다. 야, 박세인. 뭐야, 오비키. 나한테 면회까지 와주다니 감동이잖아. 야, 박세인 너 괜찮냐? 아니, 내가 치킨을 사왔는데. 아, 내가 좋아하는 치킨이잖아. 응, 나 지금 생라면 먹고 있었는데 너무 잘 됐다. 아니, 근데. 어? 뭔데? 외부 음식 반이 금지라 너는 먹으면 안 되는데. 뭐라고? 지금 나 못 먹는다고? 오, 미안. 나 혼자 좀 먹을게. 그래서 내가 너 생각해서 사온 거잖아. 너만 먹겠다고? 응. 그니까 너 애들 거 포켓몬 카드 뺏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감옥에 왔냐? 비키지요, 오비키. 철이가 너 나 두 시간 동안 화내면 안 돼. 그래도 내가 너 면회까지 와줬잖아. 응? 너 심심할까 봐. 이렇게 생각해 주는 친구가 어딨어, 세상에. 응? 진짜 필요 없는 친구 1위, 오비키. 넌 친구 아니야. 치킨도 혼자 먹고 와? 음. 음. 그래도 내가 맛있게 먹으면 너 대리만족하잖아. 그치? 헉. 대리만족이라니? 치킨 보면서 라면 먹기. 치킨 보면서 생라면 먹기. 음. 치킨 맛있다. 아, 이상해. 지금 화낸 것 같은데? 화를 내자니. 내가 화를 내? 어허허. 아, 오비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어,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니,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한 거야.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야, 너 심심하니까 우리 재밌는 거 하자. 재밌는 거? 그게 뭔데? 끝말잇기. 내가 먼저 한다. 오징어. 어, 구. 구자. 구자. 자랑. 랑. 랑. 랑 뭐지? 랑. 랑. 3. 2. 1. 땡. 진짜. 강쌤 딱 걸렸어. 딱 빰막기. 진짜 이길 수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잖아? 진짜. 아, 아, 아. 너 다시 해. 내가 이길 거야? 알겠어, 알겠어. 너부터 해. 다시. 딱. 딱 밤. 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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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무. 무.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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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로 시작하는 게 어딨어? 3. 2. 1. 니나. 박세인 졌다. 진짜 또 졌잖아. 진짜 짜증나. 살짝 때려. 살짝. 아! 아하! 박세인 졌어. 마리키 진짜 못해. 하하. 오비키. 오비키. 야, 오비키. 너 가. 내가 왜 오비키 싫어하는지 알겠지. 오비키 마음에 안 들어. 야, 내가 면회까지 마줬는데 싫어하면 어떡하냐? 박세인 너 이마 빨개졌어. 뭐라고? 아, 진짜잖아? 지금 몇 시야? 두 시간 넘었어? 두 시간 넘은 것 같은데? 어, 두 시간 넘었다. 나 화 안 늦지? 나 나간다. 어, 뭐 화를 몇 번 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박세인 석방 통과야 너 나갈 수 있어. 오, 한 번 나간다. 오비키 죽었어. 야, 오비키. 어, 박세인 나와? 어, 어, 어. 아, 박세인! 좋아. 오늘도 신나게. 박세인 착해지게 하기. 대성공. 천일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적이는 새처럼, 산 Come and be wide.